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세월이 너무 잘하는데 저는 화양리에 살았어요 20년 넘게 그래서 제가 양평을 모란시장 다음으로 제가 선택을 해서 우리 양평시장을 제가 알려야 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왔는데 호응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아까 싸들고 가야되나 어쩌야되나 노래 잘하신 분들 다 이렇게 그냥 가셔요 바쁘신지 용기가 없는데 한번 나와봤습니다 두물머리가 유명하니까 여기 멀리서 오신 분들 네네 자 물 한 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못하시면 땡이 되는 것도 있어요 네 올려있습니다 하얗게 피어나는 물 한 개처럼 당신은 내 가슴 속에 살며시 피어났죠 고용히 밀려드는 물 한 개처럼 우리의 속삭인도 그러했는데 하얗게 피어났는데 하얗게 지새운 밤을 당신은 잊었나요 그날의 기억도 당신은 잊었나요 그날의 기억도 여기는 음에 시축하리 잊제 пап이 하얗게틀 인의 자극 연고 온 verstehen 물 한 개 깔아 허벅지 워 해 oc 이슬만 К 왈 limp 도 뇌 아 잘하셨어요 2절까지 뵙겠습니다 포즈가 포즈가 너무 재밌어 포즈가 조용히 밀려 뿌리려는 노란개처럼 우리의 속삭인도 그러했는데 하얗게 새운 밤을 당신은 잊었나요 그날의 기억도 당신은 잊었나요 기다림에 비춰버린 희린의 작은 영혼 꽃맘은 꼬박 새워 널 위해 기도하리 널 위해 기도하리 널 위해 기도하리 널 위해 기도하리 열정이 아직 잠시만요 곤지 스톱인지 시청자분들이 올려줄거에요 한 분이라도 고가 올리면 도전할 기회를 얻으시는 거고 만약에 스톱이 나오면 탈락되시는거에요 고스톱이 올려주세요 러브님 네 곤지스더빈지 올려주시고요 네 뭐 TR 뭐 GH15153님 네 나가셨네 자 제 권한으로 원고 드릴게요 원고는 만원을 획득하시는 거고 투고는 2만원 쓰리고는 3만원인데 더블로 6만원을 드려요 그러니까 세 곡을 성공하시면 6만원까지 받아가시는 거예요 자 만원 획득하셨습니다 열정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네 열정 한번 들어볼게요 외로웠어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바를 서서 나는 울었어 외로웠어 한참을 울었어 한참을 울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한참을 울었어 해 내 목욕을 울고만을 말할 사이처럼 커져 오르는 그런 사랑 야 그런 사랑 한참을 울었어 하 하 한참을 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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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가 아직도 열면 안 살아 살만 때문에 목숨 없는 사랑 아치 못하는 참을 수 없는 너무 슬픈 때 못 오는 걸 걸어가는 파란 산처럼 타고 오르는 그런 사랑야 그런 사랑야 어둠 쏠댔서 나는 눌렀어 외로워서 하늘처럼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아 아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힘들어서 더 이상 시키면 쓰러질 것 같아서 안 되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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